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거는 공지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안다, 모른다는 느낌, 판단이기 때문에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은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은 무죄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네 사람이 찍은 사진처럼 올리면서 김문기를 모르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거죠. 이 발언을 1심 법원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완전한 위법입니다. 유추해석금지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목적을 추론하거나 생각을 추론해서 판시해서는 안 되고 한 말 그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틀림없이 위상급심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걸 확실한다. 두 번째는 뭐냐? 박근혜 정부가 상남에 있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옮겨라. 거기에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상남시장은 민간에 특혜를 주는 건 안 된다. 기업이나 R&D 센터를 유치해서 공공이익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국토부가 압박을 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5개 부지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렇게 국토부가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의무조항이라서 조금만 반영을 해줬어요. 조금만 반영하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매각이 안 된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안 해줬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에요. 두 번째 발언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법을 명시를 해요. 국가균형발전법 또 혁신도심특례법 여기에 대해서 응해라. 법을 명시해서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런데 법원이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A의 윗부분 따고 B의 아랫부분 따서 C를 조합시킨 거예요. 허구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법원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냐. 이게 거짓말이다. 허구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위법한 판단이다. 판결을 통해서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를 사실상 죽인 거고 한 명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죽였다, 살렸다, 결정하는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